Q1. 한국랜어버 FX 하이퍼카egan기 시스템 Q2. 한국랜어버 FX 하이퍼캄버지 시스템 오늘은 올해 1월달 출시된 랜어버 HX 하이퍼캄버지 시스템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국랜어버의 조송용 부장님 guest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일단 이게 정체가 뭡니까? 말 그대로 일단 어플라이언스 제품입니다. 어플라이언스 제품이고 이제 그 하이퍼 컨버지드 방식의 어플라이언스 제품이고요 하이퍼 컨버지드의 용어에 대해서 좀 나온지가 5년 정도 됐는데 용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하이퍼 컨버지드가 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제 컨버지드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컨버지드 시스템을 쉽게 이해를 하신다면 기존의 블레이드와 같은 이런 하나의 패키지 안에 서버와 네트워크 스토리지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컨버지드 시스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 컨버지드는 하이퍼라는 자체가 뭔가를 초월한 이런 의미거든요 기존의 컨버지드 시스템을 더욱더 초월한 그 이상의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초월했습니까? 기존의 컨버지드 시스템들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통합에만 보통 머물렀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퍼 컨버지드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통합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간 여러 가지 논리적인 여러 가지 개체들까지도 다 한꺼번에 통합되어 있는 조금 더 IT 인프라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 요즘 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소프트 디파인드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방향이네요 하이퍼 컨버지드 전반이 먼저 나온 거죠 소프트 디파인드가 나중에 나온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그렇죠? 비슷하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 부장님께서는 특히 해외보다는 많은 국내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에 계신 분들 전산센터에 계신 분들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부장님 보셨을 때 오늘 IT 인프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부장님 보시는 현재 우리나라 IT 인프라의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보십니까? 많은 고객들을 만나봤습니다만 우선 전산실에 다들 한번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전산실에 들어가 보시면 아무튼 그렇게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봐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요즘도 이렇게 복잡한 데가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예전에 90년대 때 많이 다녀가지고 저도 필드를 그때 좀 복잡했는데 지금 요새도 그런가? 저희 레노버 사무실의 기계실만 보더라도 좀 복잡합니다 제대로 안 해놔서 좀 그렇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방문을 하게 되면 많이 복잡해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잘 운영하시는 고객분들께서 정말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복잡합니다 복잡한 것 플러스 요즘 또 여러 가지 또 뭐 버젯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많은 프레셔가 또 다가오잖아요 IT 부서에 그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술도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고 지금 네 그러죠 그런 것들이 데이터도 급증하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이면서 또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으로 참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IT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뭐 프레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 뭐 구글 뭐 이런 데 보면 이제 데이터 센터가 다 있는데 우선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뭐 몇 백 페타바이트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는 이런 환경에서 기존 전통적인 방식의 스토리지는 어디까지나 제약 사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궁금한게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제가 많이 뭐 올리니까 저도 올리니까 뭐 데이터 급증하겠다고 이해가 되지만 일반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업들도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나요? 아 물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그 비즈니스 영역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영역으로 비즈니스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각 비즈니스가 대부분 다 IT화 돼서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데이터가 많이 급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IT화가 된다는 것은 디지털로 연결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오프라인에 다 분산되어 있는 것들이 연결이 안 돼서 그 데이터가 올 일이 없는데 지금은 다 오는군요 그렇죠 회사 센터로 다 그렇죠? 처리도 해야 되고 네 이렇게 연결로 인해서 많이 복잡해지겠네요 자 그 오늘 말씀하신 그 어플라이언스가 지금 거기에 들어간 핵심 코어 엔진이랄까요? 소프트웨어 엔진이 그 뉴타닉스 제품인거죠? 그것이 지금 그 해외에서는 지금 이런 곳들이 다 쓰고 있는 곳들이 아 그 뉴타닉스 제품 자체를 저런 대형 데이터 센터에서 네 자체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뉴타닉스 제품을 쓰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소프트웨어 디파인 방식의 인프라를 갖다가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거죠 같은 개념에 그렇죠 같은 개념인거죠 오늘 설명할 것에 하고 같은 개념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레노버에서는 지금 이런 구글이나 페이스북 네 이런 데가 쓰고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스토리지 네 그 방식을 오늘 그걸 이제 기업체 데이터 센터에다가 네 접목시키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해준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설마 실컷 어플라이언스가 네 맞습니다 우선 이제 그 구글이나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데이터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네 이런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 보면은 물론 기존에도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그 스토리지를 물론 사용을 했었고요 네 근데 이 스토리지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 이걸 전통적인 방식의 스토리지를 맞춰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스토리지 작업들 같은 경우를 하게 된다면 뭐 시스템도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용량 증서를 위해서 뭐 사전에 계획도 해야 되고 뭐 여러가지 작업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네 네 네 네 네 그 IT 인프라가 대부분 하이퍼 컨버티드 에서 보통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하이퍼 컨버티드 에서 하면 거의 요새 많이 나오는 용어가 스케일 아웃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죠? 그런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네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달러 표시에서 비용들이 자꾸 나오는데 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요 현재 지금 뭐 그 레비뉴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판매 금액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차트의 요약이라고 한다면 향후 그 발전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 전통적인 방식 뭐 트래디셔널이라고 좀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전통적인 방식도 어느 정도 규모가 늘어나겠지만 이제 차세대 차세대 하이퍼 컨버티드 와 같은 이런 차세대 시스템들이 향후 시장에서 훨씬 더 네 마켓 시어를 올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네 레너버 컨버젼 HX 시리즈 요게 지금 보니까 요게 하나를 하면 요 4개의 컨버젼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델입니까 이게 다? 네 제품 모델이고 어플란스 모델이고 저희 제품이 이제 크게 보시면 이제 3개의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네 HX3500, HX5500, HX7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HX3500은 이제 일반적인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는 이런 고객들을 타겟으로 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망분리건으로 좀 VDI에 대한 수요가 꽤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VDI 쪽 관련해서는 이제 딱 맞는 제품이 HX3500 이 제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HX5500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그 서버에 디스크 용량이 크게 그러니까 큰 그 디스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 용량을 많이 요구하는 빅데이터 시스템 하드베이스로 하는 빅데이터 시스템 라든지 또는 스플렁크 뭐 이런 제품을 그러니까 이런 솔루션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게 HX5500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HX7500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디스크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형 큰 데이터를 갖다가 올려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이런 업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베이스 뭐 ERP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HX7500 제품이고요 그 밑에는 이제 저희 회사의 네트워크 스위치 제품입니다 네네 이제 그 하이퍼컨버지드 제품 자체가 텐지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로 클러스터를 서로 묶이기 때문에 이 그 텐지 스위치 자체가 상당히 좀 레이턴시가 낮아야 훨씬 더 좋은 성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그러니까 이게 밑에 이제 이 스위칭 장비는 네 뭐를 하든 간에 같이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뭐 여기 보면 이 HX7500 같은 경우는 이 어플라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S&B 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이겠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대기업의 어떤 단일 부서라든지 단일 부서 업무 브랜치 오피스라든지요 네 네 그런 용도로 팀들이 가능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제 출시가 됐는데 네 그 뭐 국내에서 어떤 반응이랄까 뭐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어 컨셉 자체를 얘기를 하면 상당히 좀 참신하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겪고 있던 여러 가지 관리상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소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네 네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음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하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큰 문제점은 좀 가격 장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국내 시장에서는 좀 가격 장벽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어플라이언스 제품 자체가 단순한 서버 하드웨어 박스라고만 보시면 조금 오산이고요 네 네 이 하드웨어 박스 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스토리지 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위에 빠질 수 있는 샌 이라든지 스토리지 라든지 또는 뭐 하이퍼바이저 네 기타 백업 솔루션 기한 솔루션 네 뭐 관리 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한꺼번에 머지가 되어 있는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 하드웨어랑 가격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일반 일반 서버나 일반 스토리지 랑 견주지 말고 네 아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합한 가격이랑 같이 견주어야지 네 네 네 그러면 이것이 경쟁력이 있다 네 네 말씀이시죠 네 네 여러 장비로 되어 있는 네 구성된 IT 인프라가 네 네 이 안에 인비드 되어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과연 정말로 그런지 정말 어떤 것이 어떤 문제는 없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하나하나 이 피처들을요 네 네 네 자 이렇게 그 선형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리뉴양의 확장성이 개런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아 우선 전통적인 방식의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기존 IT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아 스토리지는 하나인데 주위에 연결되는 뭐 물리적인 서브라든지 네 가상 서브라든지 이런 것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능이 시제 스토리지의 성능이 어느 정도 나와야 다 운영이 가능한 이런 구조인데요 네 아 스토리지 하나로는 이게 매우 많은 워크로드를 처리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요 그 자체가 바틀렉이 되어버리는 거죠 바틀렉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이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보통 공유 스토리지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HA를 구현하기 위해서 네 네 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상화에서의 뭐 VM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뭐 이런 용도로 일반적으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였는데 이제 그 컨버지드 시스템들 그러니까 뉴타닉스 컨버지드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는 각 노드별로 이제 스토리지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네 VM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노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워크로드를 갖다가 이 중앙 집중화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다 분산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네 네 워크로드가 매우 이렇게 크게 발생하는 이런 환경에서 훨씬 더 유리한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워크로드 엄청나게 분산돼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아까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네 뭐 아까 구글 이런 데서 이런 형태의 컨셉을 쓰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 성능 같은 경우에 네 샘 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네 이런 고성능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어떤 거죠?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토리지 쪽으로 몰리는 워크로드를 다수의 노드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 VM이 데이터에 접근하기까지 걸리는 거리가 로컬에서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리모트에서 읽어드리는 것이 더 느립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여러 패스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지연류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하다 보니까 샘 보다는 훨씬 더 고성능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그 그 센 스토리지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네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 고객분들도 꽤 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능이 잘 나오는 거는 대형 스토리지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고객들이 꽤 많으신데 실제 POC를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훨씬 더 로컬에서 읽어드리다가 훨씬 더 고성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 뭐 POC 같은 것도 필드에서 많이 요청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그렇죠 네 이것이 실제로 이제 기업이 적용된다면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된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하이퍼컨버지드 시스템들이 VDI 쪽에 일반적으로 많이 좀 치중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VDI 하면 그냥 하이퍼컨버지드라는 그 공식이 성립될 정도로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꼭 VDI가 아니더라도 다른 업무 영역에서도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보통 이제 뭐 DB DB 업무 많은 트랜잭션을 요구하는 DB 업무는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네 우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서버 단일 서버 노드보다 넘어서는 워크로드가 아니라면 네 아니라면 충분히 네 그러한 DB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기존에 DB 서버 커버하는 거라면 이것도 커버할 수 있다? 네 DB건 ERP건 간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근데 여기 이 어플란스에는 지금 자체 또 VM도 있는 겁니까? 아 하이퍼바이저가 있나요? 네 네 뉴타닉스라는 소프트웨어는 네 실제 그 프레임워크에 아크로폴리스라는 프레임워크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그 아크로폴리스 안에는 아크로폴리스 하이퍼바이저라고 해서 별도 하이퍼바이저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로폴리스 프레임워크에는 이제 그 프레임워크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가상화로 많이 쓰고 있는 VM웨어라든지 네 또는 뭐 하이퍼브이 네 또는 이제 지금 뭐 퍼블릭 클라우드로 많이 쓰고 있는 AWS 네 네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이 있고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제 그 자체적으로 그 번들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제 아크로폴리스 하이퍼바이저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베이스는 이제 KVM 베이스로 먼저 개발이 됐고요 KVM 자체가 이제 GUI화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용하시는데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어서 뉴타닉스에서 이제 그 KVM의 실제 GUI를 이용해서 모든 것들 다 컨트롤할 수 있도록 다 개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있어가지고 네 자체 이제 KVM 기반의 하이퍼바이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고객이 얻는 가장 큰 베네핏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번들이니까 별도의 라이센스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VM웨어나 이런 걸 사용하면 소켓턱 라이센스가 좀 필요하고 한데 근데 이 어플라이언스 제품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라이센스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네네 음 그리고 이제 그 이 아크로폴리스 하이퍼바이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네 뭐 이따가도 다시 뭐 소개를 드리겠지만 우선 이제 고가능성이 상당히 강력하게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고 음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에 가상화를 운영하시다 보면은 가상화 관리 툴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VMA 같은 경우에는 V센터라든지 그렇죠 뭐 젠 같은 경우에는 젠센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별도로 따로 구축을 해야 되고 음 그렇게 관리 툴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리 툴뿐만이 아니고 별도의 DB가 또 따로 필요하고요 네 네 네 뭔가 이 서드 파티에 이런 제품을 따로 의존해야 되는 음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데 네 아크로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툴에 의존하는 의존성이 전혀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별도의 DB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네 말 그대로 그냥 아크로폴리스 하이퍼바이저 하나면은 네 네 기존의 어떤 VMA에서 제공해 해주는 여러 가지 관리 기능들 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에 통합 모니터링 툴도 이렇게 제공이 되는 거고요 네 음 어 우선 이제 그 현업에서 많은 고객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조사들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많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모니터링 툴부터 시작해서 하드웨어 관리 툴 그 다음에 뭐 센을 구성하기 위해서 또 센 구성에 관련된 도구도 있고요 뭐 사양이 상당히 많은 도구들이 있고 일부 고객들은 제가 보고 있는 도구만 했던 몇 시까지가 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고객분들도 계세요 그렇겠네요 너무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다 이기종이고 벤더가 다 다르고 음 하다 보니까 관리가 너무 힘든 겁니다 네 그렇다고 회사에서는 사람을 더 뽑아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유차닉스 하이퍼컨버지드 제품 안에는 이렇게 프리즘이라고 해서요 네 별도의 이렇게 관리 툴을 그러니까 통합 관리 툴을 제공해 주고 있고 VM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리기는 뭐 VM 생성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그 리소스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기능부터 시작해서 차원 모니터링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뭐 그 히스토리 로그 정보라든지요 또는 뭐 클러스터 단위에서 용량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네 네 또는 뭐 데이터 레질리언시에 관련해서 뭐 몇 대의 서버가 장애가 나도 얘는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체적인 헬스 상태를 체크해서 보여준다든지요 그리고 하드웨어 장애가 나면 장애가 났다고 알려주는 기능이라든지요 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심플하게 다 하나의 툴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어플라인스 안에 기존의 IT 인프라가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네 당연히 이런 거는 꼭 있어야 되겠죠 필수적으로 그죠 그 인프라를 다 관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나중에 뭐 어떤 백업이라든지 DR이라든지 네 다 여기서 다 다 합니다 다 하는 거죠 모니터링 컨트롤하고 네 다 합니다 네 자 지금 음 영상이 준비된 것 같은데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죠 우선 이제 그 뉴타닉스의 그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 파일 시스템이라고 DFS 그 분산 파일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네 그 보시면 이제 하이퍼바이저가 있고 각 VM들 쪽이 있고요 기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에 이 공용 스토리지를 서로 같이 바라보고서 이제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볼륨들이 하이퍼바이저 단으로 다 할당이 되고요 네네 어 이게 이제 그 뉴타닉스로 오게 되면은 최근에 SSD라든지 이런 고성능의 어떤 스토리지 방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SSD와 그다음에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약간 느리지만 큰 저장 공간 그리고 각 노드별로 컨트롤러 VM이라는 게 따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뉴타닉스의 파일 시스템의 핵심이고요 이 기존의 공용 스토리지에서 처리하던 스토리지 워크로드를 컨트롤러 VM을 통해 가지고 분산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컨트롤러 VM 때문에 이 분산된 데이터가 하나의 스토리지 풀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바람 신경 안 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VM이 보면은 단순하게 얘는 그냥 스토리지 풀 하나로 이렇게 보이는 이런 구조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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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어플란스에서 이 컨트롤러 VM 저게 아주 키 컴포넌트겠네요 그렇죠 저게 또 핵심 기술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컨트롤러 VM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보통 돌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 키퍼라든지 또는 제우스라든지 또는 큐레이터라든지 또는 뭐 스타게이트 뭐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좀 시간 관계에서 좀 많이 지나갈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그 보통 SSD 같은 경우는 이제 핫데이터 위주로 보통 저장을 하고 있고 이제 좀 빈도수가 좀 떨어지는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일반 그 사타 디스크라든지 이렇게 티어링 기능이죠 네 네 네 티어링 기능이고 그거를 이제 컨트롤러 VM에서 그 데이터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봐가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SSD로 올릴 건지 아니면 일반 디스크로 내릴 건지 이걸 판단해서 이제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서버 한 대가 지금 장애가 잠깐 났고요 그리고 이제 VM이 이제 다른 그 물리적 호스트로 이제 이동이 됐고 각 VM에서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싶은데 서버 노드가 장애가 나다 보니까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 그 뉴타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파일 시스템 안에서 2벌 복제, 3벌 복제, 노드 간에 그런 데이터 복제를 통해 가지고 노드가 장애가 나더라도 데이터는 전혀 문제가 없이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뭐 몇 번 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한 그 물리적인 노드에서 데이터를 다시 복제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것이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데이터의 어떤 고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고 그리고 성능도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타니스의 아키텍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우리가 이제 영상에 나왔던 그죠 네 네 네 그런 그림이고요 지금 뭐 그 영상 그 차트에서는 서버 4대 기준으로 현재 표시가 되어 있고 각 서버 노드당 그 cvm 컨트롤 vm 이라는 게 각 노드별로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네 네 그 cvm 밑에 보면 이제 ndf 그러니까 뉴타니스 디스트리뷰트 파일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파일 시스템이 존재하고 네 각 vm이 바라봤을 때는 저 빨간색 점선 기준으로 그냥 스토리지처럼 그냥 보이는 거고요 네 사용자는 저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인프라 그러니까 스토리지 인프라에서는 볼륨도 만들어주고 레이드도 구성하고 런은 어떻게 쪼개고 그 다음에 뭐 세인 조닝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네 네 이 빨간색 아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네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날 필요도 없는 거고 하면서 운영하면서 네 그냥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윗단의 vm이 이제 바라보게 되면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 그 익숙한 nfs 볼륨 네 네 네 네 이것처럼 이렇게 볼륨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핵심의 경우 이제 컨트롤브 vm이 이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까 그 스토리지 풀로 다 데이타를 또 이렇게 또 이중삼중으로도 복제해서 다 이렇게 분사시켜 버리니까 네 네 네 데이터의 정합성도 높아지는 거고 네 네 네 네 네 성능도 좋아지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아키텍처가 가장 이제 핵심인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핵심이고 컨트롤러 VM이 멍청하다 이러면 정상적으로 인프라가 잘 안 갖춰질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인텔리전트하게 만들어져 있고 주고받는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해서 어디에 데이터를 저장하면 좋을지 또는 이 데이터는 압축을 하는 게 좋을지 압축을 안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까지도 다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기존의 현재 생환경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사람이다 어느 정도 그걸 하고 있나요 지금요? 보통 사람이 개입하는 부분은 구성에 관련된 부분은 기타 데이터 티어링이라든지 중복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 단에서 보통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인프라의 구성에 관련된 부분은 보통 사람이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뉴타니스 어플라이언스 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볼륨만 용량 크기만 만들어 가지고 VM한테 할당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신경 쓸 게 없는 것이죠 말 그대로 완전 자동화네요 인텔리전트한 자동화 그래서 그렇게 어떤 관리 워크로드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것이 성능에서도 아까 같이 데이터가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으니까 동일한 것이 가장 가까운 놈을 읽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뉴타니스 파일 시스템 그러니까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데이터 로컬리티고요 멀리 있는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것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게 성능이 빠르고 효율이 좋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클러스터 안에 다수의 노드들이 있는데 데이터가 로컬에 있을 수도 있고 원격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로컬에 있으면 로컬에서 그냥 읽어드리면 매우 빠른데 원격에 있을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타고 다른 노드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그 사이에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고 성능이 좀 느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최대한 자기 VM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자기 물리적인 노드에 갖다 놓는다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읽어드리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정상적인 IO가 맨 처음에 VM 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 데이터가 로컬에 있는데 로컬 CBM을 통해서 읽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VM이 인접한 다른 노드로 이동을 했다 이동을 했을 때는 저 빨간색과 파란색 부분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가 있습니다 복제를 하다 보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없다면 원격을 통해서 다른 노드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읽어드린 후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VM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복제를 하는 게 아니고 읽어드린 데이터만 아주 작은 데이터만 복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야 읽어드린 것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인크리멘털처럼 가능한 거네요 이제 이건 Right네요 네, 쓰기고요 쓰는 거는 그냥 로컬에 그냥 씁니다 이게 원격에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그냥 쓴다든지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선 로컬에 데이터를 쓰고 그다음에 인접한 다른 노드의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2벌 복제를 할 수도 있고 또는 3벌 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어떤 가용성 측면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리드는 일단 로컬에서 이루어지겠죠 네, 리드는 그냥 로컬에서 읽어드립니다 원격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이거는 이제 VM이 실제 다른 노드로 이동을 했을 때 데이터의 위치가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다 읽어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제돼서 분산은 됐는데 이제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세 개의 개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노드는 개체가 두 개 세 번째 노드는 개체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다 안 맞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지지 잠깐 네, VM이 이동을 했습니다 했고 맨 처음에는 이제 한 조각만 읽어드렸는데 데이터 로컬리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원격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드린 다음에 그 데이터만 읽어드리고 네, 그 데이터만 읽어드리고 복제를 떠서 데이터 로컬리티를 계속적으로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로컬리티가 하나의 원칙이네요 진짜 그렇죠 원칙이죠 기본 원칙이네요 대명제, 그렇죠? 그건 항상 원칙은 지켜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이제 컨트롤러 VM 자체가 장애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의 액세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컨트롤러 VM이 보통 소프트웨어적으로 장애 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운영하시다 보면 패치 작업도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컨트롤러 VM 자체가 일종의 VM이다 보니까 OS 패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리뷰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다보면 스토리지 쪽의 연결이 모두 다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일어날 때 뉴타니스 파일 시스템에서는 어떤 작업이 일어나냐면 인접한 다른 컨트롤러 노드에 스토리지 구성에 관련된 메타 데이터를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데이터 정보를 원격에 있는 컨트롤러 VM에서 조회를 해서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액세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기능이 있습니다 노드 자체가 페일로 났을 때 가용성은 어떻게 되냐 네, 기존에 원본 데이터가 다 날아갔죠 다 날아갔고 이제 노드가 페일로 났는데 장애가 난 노드에서 있던 VM은 다른 쪽 노드로 자동으로 리뷰팅이 돼서 올라오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를 읽어드리다 보니까 데이터에 단편 조각만 하나 있고 다른 부분이 없어서 이것도 데이터 로컬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단에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한 번 읽어드린다 맨 처음에 읽어드릴 때는 성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한 번 읽고 나면 성능이 빨리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건 아까 인텔리전트하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티어링 해준다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CVM에 보면 큐레이터라는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큐레이터가 하는 역할이 데이터를 패턴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가공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보통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큐레이터가 데이터를 봤더니 이거 상대적으로 좀 빈도수가 많아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빠른 스피드를 가진 메모리 라든지 또는 SSD에다가 저장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이건 뭐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빈도수가 좀 떨어지네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너는 좀 내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일반 디스크로 내리는 이런 그 알고리즘을 큐레이터라는 프로세스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랜덤 데이터 보통 DB나 이런 랜덤 데이터들 있죠 랜덤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핫 데이터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SD나 또는 메모리 단에서 보통 처리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속도가 나올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파이서버 같은 이런 순차적인 그 시퀀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용량이 상대적으로 크고 성능이 약간 떨어지는 일반 하드디스크로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일 노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파일 시스텍 클러스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노드에서 동시에 다 이런 작업들이 발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각 노드에서 이런 것들은 매번 이런 것이 계속해서 그 발생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레귤러하게 네 레귤러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 장비를 예를 들어서 구축을 하면 보통 SSD가 상당히 좀 빈번하게 깜빡깜빡하는 것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최적의 성능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일반 디스크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SSD를 읽어드리는 게 아무래도 빠르거든요 하다보니까 웬만하게 데이터가 차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주로 SSD 위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중복 제거도 여기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일반 스토리지도 이제 중복 제거 기능도 다 가지고 있는데요 뉴차닉스 파일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중복 제거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 중복 제거가 중요한 이유가 보통 이제 가상화나 이런 클라우드 환경 같은 보통 이제 복제가 쉽지 않습니까 네 복제가 쉬우니까 이 군더더기 데이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복되는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하죠 네 이거를 다 이제 중복 제거를 하지 않고 그냥 스토리지 용량을 다 차지를 해버리게 되면은 좀 비효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중복 제거를 해서 이제 에센셜한 데이터만 뽑아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이 데이터 중복 제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데이터 로퀄리티를 위해서 이제 원격 노드로 데이터를 복제하는데 데이터 중복 제거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트래픽의 규모가 아무래도 좀 더 줄어들겠죠 그런 부분에도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이제 서버 대 서버의 어떤 그 트래픽 뿐만이 아니고 데이터 센터 대 데이터 센터 간의 어떤 그 데이터 트래픽 DR 센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복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 중복 제거가 만약에 되어 있는 환경이라면 멀리 맨 구간에 있는 이런 환경에서 훨씬 더 적은 트래픽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중복 제거 다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중복 제거를 하게 되면 한 얼마나 중복이 없어지는지 몇 프로가 세이브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업무의 가격도 좀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보통 한 30%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이제 VDI 쪽으로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V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고든 이미지를 가지고서 여러 VM을 복제해서 많이 쓰시기 때문에 중복 제거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압축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최대 4배에서 5배까지 데이터를 압축시켜 가지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최대 많이 줄였다는 게 가장 큰 내용이고요 데이터를 압축할 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라인 압축이 있고 맵 리듀스 압축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인라인 방식은 보통 메모리나 SSD 상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러니까 보통 핫 데이터 위주로 저장이 되잖아요 거기에 저장될 때 워낙 메모리나 SSD나 이런 것들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아이오가 발생할 때 즉각적으로 압축을 해서 SSD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이 인라인 압축이고요 맵 리듀스 압축은 상대적으로 좀 콜드 데이터 위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드디스크 쪽에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이게 디스크가 보통 압축을 하면서 디스크에 저장이 되면 일반적으로 워크로드가 좀 걸리죠 워크로드가 걸리기 때문에 속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희한하게 맵 리듀스 압축 방식을 사용하시게 되면 보통 백그라운드에서 압축이 일어나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현재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 디스크 밸런싱 기능이고요 맨 첫 번째 1번 노드, 2번 노드, 3번 노드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50% 정도의 용량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좀 노드를 하나 더 추가시켜 가지고 데이터를 조금 더 분산시켜 가지고 보통 여유 용량을 다른 노드에서 더 챙기고 싶어요 됐을 때 이제 노드를 추가해서 클러스터에 추가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파일 시스템 자체가 데이터를 서로 분산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노드를 추가하면 바로 성능이 올라가는 거죠 상당히 심플하고 정말 단순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네 자동으로 됩니다 단순히 클릭 한번 누르면 노드에 추가되고 추가되고 나서 보통 노드가 추가 되는데 보통 2분에서 5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 정도면 이런 작업들이 다 일어난다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전작에 데이터 압축 같은 것도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네 사용자가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 압축 중복 제거 이런 것들이 이제 CVM 안에 있는 크리에이터라는 프로세스가 다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자 쉐도우 클론이라는 건 어떤 게임인가요? 재밌는 표현입니다 쉐도우라는 게 그림자 이런 의미죠 일부 비디오 게임들 보면 주 캐릭터가 있고 그림자 캐릭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게임에서 보면 그림자 캐릭터가 뭔가를 또 합니다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게임에서는 보통 그렇더라고요 이게 뭔 의미냐면 일반적으로 VD 환경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중의 하나인데요 VD를 한번 구축하면 고객들이 가장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아무튼 데스크탑을 켰어요 VD에 구축하는 데스크탑을 켰어요 근데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예를 들어서 큰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만 명 유저 피크타임이 딱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이게 아무튼 데스크탑 켜야 내가 일을 볼 수가 있는데 다 같이 켜다 보니까 워크로드가 너무 많이 걸려서 켜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진짜 일 못하겠다 이런 고민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시간 되면 바이러스 스캔을 합니다 바이러스 스캔이 다수의 VM에서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 아이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요 뭐 그런 케이스 또는 이제 OS 업데이트나 이런 내용들이 있죠 OS 업데이트를 위해서 뭐 특정부터 특정 시장까지 OS 업데이트로 인해 가지고 아이오가 갑자기 또 늘어나는 이런 증상을 겪을 수 있는 게 가장 고객들이 VDR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고민이었거든요 이런 고민들을 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스캔 잡스케줄을 각 VM별로 조정해서 배치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원천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죠 유저 수가 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지를 조금 더 개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스토리지를 확장하자니 기존에 있던 스토리지에 다 VM들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또 중간에 중소하러 가면 또 다운타임 발생하고 뭐 여러 가지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플레인이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쉐더 클론이라는 어떤 게 되냐면 보통 각 VM이 그러니까 VDR 환경에서는 보통 복제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가상의 디스크를 서로 공유하는 구조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링크드 클론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핵심 VM 그러니까 마스터 이미지죠 마스터의 디스크 이미지를 갖다가 보통 패턴을 큐레이터에서 쭉 보다 패턴 계속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스캔이라든지 또는 아침에 출근했을 때 부팅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공통화된 공통화된 일정화된 패턴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오가 들어오면 얘가 이걸 보고 나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좀 빠른 위치로 좀 옮겨놔야 되겠네 그래서 실제 SSD라든지 하드디스크 단에 보통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걔를 갖다가 메모리단에다가 복인하게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림자처럼 만들어주고 그 피크타임 때 빠른 속도의 메모리를 통해 가지고 아이오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어떤 여러 가지 부트스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꽤 많이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KVM 안에 있는 아까 컨트롤 VM 안에 있는 큐레이터가 뭔가 피크타임을 유발하는 프로세서 패턴을 인식해 가지고 평소에 피크타임 패턴을 인식해 가지고 유사한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장 이제 속도가 가장 좋은 캐시단이라든지 이쪽으로 올려버리는군요 그렇죠 올려서 이제 메모리를 읽어드리면 워낙 아이오 좋다 보니까 그런 부트스톰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50%까지 부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Q&A 시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장께서 이제 답변해 주면서요 좋은 질문 하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이따가 5분 정도 발표해 주세요 박한지님 뉴타닉스로 가상화 구성 시와 VML 구성 시에 라이센스에 대한 가격 경쟁이 궁금합니다 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타닉스에는 뉴타닉스 아크로폴리스 하이퍼바이저가 번들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크로폴리스 하이퍼바이저가 번들여서 별도의 라이센스가 필요가 없는 부분은 분명히 가격 경쟁이 있는 부분인데 뉴타닉스 어플라이언스 자체가 하드웨어 부자식에서 스토리지 모든 것 인프라가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VML 랑 가격 경쟁력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김지호님 맵 리듀스 압축 과정은 맵 리듀스 분석하는 과정과 일맥상통 과정으로 이해해도 되는지요? 어... 저는 좀 디테일한 내용이라서 제가 좀 따로 찾아서 그렇게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박한지님께서는요 뉴타닉스를 통해 시스템에 대한 DR을 구성할 경우 원격지 DR 사이트와 L2 구간만 맞춰주면 DR 구성이 가능하죠 최소 필요한 네트워크 대역표에 궁금하고 그에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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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 꼭 나올 것 같아요. 어디 가서도 부탁하시면 허규현님, 루타닉스의 경우 델과 루타닉스 자체에서 나오는 장비 등이 있는데 레노브를 선택해야 하는 강점이 있다면 어플라이언스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솔직하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델도 저희보다 일찍 출시를 했고요. 엑스파리오 장비라는 건 다 똑같습니다. 실제 제가 교육을 갔을 때도 뉴타닉스 쪽 사람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저희 제품도 있고 델 제품도 있는데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쪽 답변은 같습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기본적인 컨셉은 델 제품이 됐던 저희 제품이 됐던 다 같은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하드웨어적인 부분들까지도 말씀해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레노버 시스템X라는 제품이 현재 ITIC 미국에 있는 ITIC라는 IT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지금 매 3년간 지금 시스템 가용성 분야에서 현재 1위를 지금 현재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제품보다 훨씬 더 많은 메모리를 탑재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뭐죠? 집적도를 올릴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쿨링 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쟁사보다 한 수는 위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동소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뭐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 이제 레노버가 이게 원래 IBM에 X86의 전체 팀이 이제 레노버로 간 거 아닙니까? 원래 그 부장님이 원래 IBM 출신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고객들 봤을 때 이런 어플라이언스를 뭐 담당하고 나중에 지원하는 국내 어떤 사람들 네. 사람들의 안이 좌지우지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이 사람의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어떤 커뮤니션 여러 가지 면이 굉장히 어떤 걸 선택할까 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말씀 들을 보니까. 네. 근데 뭐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실제 그 벤더만 다를 뿐이지. 실제 X86 하드웨어는 동일하다. 이렇게 이렇게 믿고 계신 고객들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뭐 델은 최근 EMC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델이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그 솔루션 분야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델의 스토리지를 인수를 하면서 델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하지만 뭔가 하나에 집중하기에는 좀 네. 좀 어렵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뉴타닉스라는 제품 자체가 주 메인 타겟으로 보는 게 보통 이제 스토리지 쪽 시장이 될 거라고 좀 보이거든요. 네. 기존 스토리지를 좀 스토리지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없애고 좀 심플하게 이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자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델의 입장에서는 이 뉴타닉 서플란스가 양날의 검일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모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태식님 컴퓨터 업계의 레노버와 IT 분야의 화웨이가 기존 지수를 파기하는 새로운 혁신 주자로서 요즘 대세인 것 같은데 레노버가 화웨이처럼 기존 제품값의 반값으로 관련 제품들을 발표하는 가격 혁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그 우선은 이제 레노버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레노버라는 회사는 우선은 대부분 이제 중국 회사라고 보통 알고 계신데요. 물론 중국에도 본사가 있고요. 저희 미국에도 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IBM에서 근무하던 인력들이 네. 다 그대로 지금 다 근무를 하고 있고 영국 개발 인력들도 기존에 IBM에서 다 근무하던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중국 회사라고 뭐 중국 회사가 아닌건 아닌데 중국 회사라고만 얘기할 수도 없는 게 전 세계 지역에 이 레노버라는 지사들이 다 있거든요. 네. 반면에 저희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네. 단순히 중국이 중국이라는 틀 안에만 이렇게 갇혀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질무에 대해서 지금 임경훈님 또 도영준님 또 최동준님께서 답변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 회사 동료들인거죠. 아 네. 회사 동료들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술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하고 있으니깐 댓글창 보시면서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는 점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열님 하나의 컨트롤러 VM에 얼마나 많은 VM을 올릴 수 있나요? 또 다른 컨트롤러 VM하에 있는 VM간의 스토리지와 메모리 공유가 가능하죠? 다른 컨트롤러 VM하에 있는 VM간의 스토리지와 메모리 공유가 가능한지요. 우선은 컨트롤러 VM에 얼마나 많은 VM을 올릴 수 있나요? 라는 거는 컨트롤러 VM에 할당되는 메모리 크기가 좀 자유자재로 올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컨트롤러 VM에 좀 많은 양의 메모리를 올려놓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토리지 아이로 처리를 하고 중간에 캐시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메모리 쓸 수가 있는데 보통 8기가, 16기가 뭐 이렇게 많이 올려서 쓰기도 하는데요. 그에 맞게끔 이제 사이징해서 구성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서버 보통 이제 컨트롤러 VM 캐시티가 안 돼가지고 VM을 더 못 올린다든지 이런 건 없고 보통 이제 서버 전체의 용량에 따라서 많이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설문에 의심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반영하겠고요. 서길재님, 스토리지 용량 증설을 할 때 성능 최적화를 하려면 서비스하는 서버에서 가장 가까운 서버 쪽을 찾아서 용량 증설해야 되는 건가요? 아, 서비스하는 서버에서 가장 가까운 서버 쪽을 찾아서 용량 증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자동 로드 뭐 이렇게 노드로 추가하면 아무래도 이제 자동 로드 밸런싱이 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이제 풀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제 물리적인 로케이션이 어디 있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류성민님 긴급한 장애 시 유지 보수를 맺어야 해결이 될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 관리자가 손쉽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원격 지원이라든지 네. 뭐 유지 보수 쪽 얘기 질문을 주실 걸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고요. 우선은 이제 보통 유지 보수라고 하면은 뭐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가 있을 수가 있고 하드웨어 유지 보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보통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애가 발생을 하면 뭐 저희 쪽 서포트 센터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장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장애 면 저희가 이제 그 신규로 구매하셨던 고객한테 네. 최대한 서비스 임팩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사관에서 그렇게 계약을 맺었고 누타닉스 제품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적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IBM에서 직접 콜을 받습니다. 그리고 뉴타닉스 그러니까 뉴타닉스 제품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그 장애나 이런 것들을 접수 받게 되면 이게 하드웨어 문제인지 네. 또는 뉴타닉스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IBM에서 먼저 판단을 하고요. 이게 하드웨어 문제면은 IBM에서 처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뉴타닉스 문제다 싶으면은 뉴타닉스의 서비스 티켓을 오픈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희성님 VDR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하드웨어 비용이 상당히 차지합니다. HX 시리즈를 도입할 경우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감이 있을지요. 그리고 기존 하드웨어 구성으로 구축 대비 성능 양성은 몇 프로라고 보면 될까요? 음.. 우선은 동일한 물리적인 하드웨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능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성능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CPU나 메모리 성능 이것만으로는 좀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요. 네. 이 하이퍼컴버지라는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스토리 쪽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스토리지의 용량이 갖고 있는 스토리지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한계점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성능 몇 퍼센트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 노드가 예를 들어서 스펙이 비슷하다고 하면은 그 정도의 트랜잭션은 다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대신 대부분의 서버 성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보통 스토리지거든요. 그래서 저장 장치 중에 가장 속도가 낮은 게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스토리지 성능을 얼마나 잘 개비할 수 있냐에 따라서 전체 서버 성능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보안에 대해서 보안하고 사실은 어플라이언스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보안은 따로 자체 도입하는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죠? 어플라이언스 다른 성능이 없는 특정점과 Vmware 기반의 VDR을 마이게이션. 방안 및 사례가 궁금합니다. 다른 성능 Vm 그러니까 하이퍼바이저와 비교하여 가지는 특정점 우선 아까 잠깐 소개드렸을 때 우선 종속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별도의 DB가 필요 없다 그리고 아크로폴리스 하이퍼바이저가 갖고 있는 게 무지한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하이퍼바이저는 클러스터 하나에 최대로 구성할 수 있는 게 보통 32대나 64대 이렇게만 구성할 수 있는데 구글 데이터 센터 하나에 그린 잠깐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클러스터로 다 묶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드 수를 거의 무제한으로 계속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용량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노드 컴퓨팅 파워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키텍처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석준님 사업이나 규모에 따라 Convergit HX의 구축 방법이 다른가요? 사업이나 규모에 따라서 대부분 서버 대수가 좀 달라지겠죠. 그 위에 이제 신경 쓸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VDI 같은 경우는 400유저, 800유저, 1200유저에 따라서 서버 대수가 성향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잠깐 보셨는데요. 사업 규모에 따라서 노드만 맞게만 추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하시다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노드 하나 더 추가시키고요. 추가시키는 데 한 2분에서 5분 사이밖에 걸리지 않고요. 상당히 심플하고 쉽게 서버 전체 처리 능력을 올릴 수가 있죠. 보통 어떻습니까? 기존에 이런 이게 어떻게 보면 스토리지, 스토리지 인프라의 컨셉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기존하고 완전히 그렇죠? 물론 되게 심플한 어플에 다 들어가지만 그래도 기존에 그런 거에 익숙했던 시스템 운영자에서 이런 걸 도입한다고 했을 때 보통 이 셋업 기간이랄까요? 이것이 설치돼서 운영될 때까지 처음에 이제 계약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보시는지요? 보통 어플라이언스 제품이 보통 패키징 돼서 이미 다 인스토리 돼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배포에 걸리는 시간은 거의 한 시간 이내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또 이제 VM을 또 여러 대가 막 올라가야 되는 이런 구성을 해야 되는데 뉴차닉 서플라이언스 보통 한 1000대 VM 기존에 봤을 때 한 시간이면 다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르죠. 배포는 가능하지만 실제 운영자들이 이런 컨셉은 새로운 컨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뭐 교육이라든지 뭐 또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는 어느 정도? 아 전체 프로젝트 일정과 다 맞물려서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운영까지 할 때까지? 네. 우선 뭐 구축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좀 금방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교육도 솔직히 거의 교육들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게 많지가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교육도 아주 단순한 교육으로도 충분히 제품에 대해서 모두 이해할 수 있고 어려운 걸 몰라도 전체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베이스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혁신적인 거죠. 자, 유성민 님은 다른 가상화 시스템과의 호환성이나 혹시 공공기관에서도 구축된 사례가 있는지요? 아 다른 가상화 시스템과의 호환성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아크로폴리스는 그러니까 뉴타닉스 제품은 지원하는 하이퍼바이저가 현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 하이퍼바이저 자체적으로 있는 거, 그 다음에 VM웨어, 그 다음에 하이퍼브이 그렇게 세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이제 레노버에서는 이제 VM웨어하고 아크로폴리스 하이퍼바이저 쪽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퍼브이는 아직까지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향후 지원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구축된 사례가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올 1월 달에 처음에 제품을 런치를 해서 아직까지 공공기관 쪽에 구축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고객사나 이런 데 컨택을 해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로 좀... 뭐 올 1월이니까 지금이 4월이니까 한창 이제 뭐 POC 요청 같은 거 들어오고 그런 거 할 때죠. 맞습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나 연말이 되면 그런 사례들이 나오겠네요. 나올 거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질문자 한 분 몇 분 불러주시겠습니까? 이름을? 칸지님, 서규현님, 서규현님, 김수열님, 서일성님. 허규현님이요, 허규현님. 네, 허규현님. 네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CGV 영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명해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또 추첨해서 50분한테 스탑스 기프트 공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크IT 앱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앱을 아이폰이건 아니면 안드로드폰이건 앱 깔실 수 있으니까 깔고 나서 오늘 제가 조성형 부장님께 제가 이제 앱에 보면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포럼이라고 있거든요. 그 포럼... 포럼 거기에 조 부장님께서 아마 게시글을 달 거예요. 게시글을 달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고도 틈틈이 궁금한 거라든지 이런 정보 같은 거 요청하시면 그 게시글에 댓글로 써주시면 그 조 부장님한테 노티스가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조 부장님과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겠죠? 아, 예. 여러분 토크IT에 보면 여러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포럼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좀 오늘 방송 때가 아니라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여기 게스트로 나오신 전문가 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거기서 좀 소통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게시글에 댓글로 계속 해주셔야지 상호간에 알림이 가니까 네, 그걸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번씩 마치고 갈까요? 네, 이번 제가 웨비나 출연은 두 번째 예전에 IBM도 한 번 출연을 했었고요. 이번이 두 번째 언제나 카메라 앞은 네네, 꼭 잘하시겠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엑스프렉스 사업부가 IBM에서 레노버로 매각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레노버로 중국 제품을 믿고 쓸 수 있겠느냐 이런 메시지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루머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식시켜서 많이 노력을 했고 실제 제품 자체가 아이비엔 때보다 제품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듣기도 했고요. 기존 아이비엔 시스템 제품과 똑같습니다. 레노버라는 회사 자체가 상당히 조직이 기존 아이비엔 때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고 의사 결정이 빠르고 상당히 강력한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레노버 많이 청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앞으로 서로 더 많이 좋은 정보라든지 관점들을 공유하는 그런 문화를 만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ERP라든지 SAP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오후 5시에 또 토크가이트에 방송이 있습니다. ERP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 KPI에 관련돼서 실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닌가 관심 있는 분들은 5시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대해서 마쳐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